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북 옥천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5월부터 헌금 전액을 루게릭병 환자에게 전달해 왔는데요. 선한 이웃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80km의 대청호 물줄기를 마주하는 곳. 충북 옥천의 한 식물원입니다. 청주주님의 교회를 은퇴한 주서택 목사가 17년 전부터 지인들과 함께 조성한 곳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힐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만들게 됐어요. 호수가의 단풍은 이 도시의 단풍하고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물가에서 물들어가는 그런 단풍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내면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요. 식물원의 주요 테마는 수생식물입니다. 수련을 비롯해 길쭉길쭉 올라온 속쇠와 이파리가 돌돌 말린 안경버들, 칸나, 파피루스까지 다양한 수생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청호는 대전, 청주 인근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먹는 식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수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자연이주는 쉼을 나누고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교육 공간으로 쓰이는 이 식물원은 최근 이웃을 위한 나눔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서택 목사는 지난해 식물원 둘레길 한켠에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헌금함은 부득이하게 지난 5월에 설치했습니다. 말 없이 헌금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계력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그분을 좀 도와야 된다는 여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5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모아진 헌금을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헌금함을 두게 됐어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누계 헌금액은 741만 2천9백원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진심이 이 헌금에 담겨 있다고 주 목사는 말합니다. 주목사는 내년이 되면 옥천군 내에 또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이 교회의 헌금을 전할 계획입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 이웃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름 없는 이들의 정성을 말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